4.10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 유세했던 가수 김은국 씨가 국민의힘에 섭섭하다는 심경을 내비쳤습니다. 김 씨는 오늘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선거 끝난 뒤 고맙다거나 밥 한 끼 먹자는 연락 한 번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김 씨는 자신이 어떤 자리나 대가를 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라면서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표시는 해야 하지 않냐며 그래야 다음에 우파 연예인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김 씨는 대선이든 총선이든 좌파 연예인들은 막 나오고 나중에 광고할 거 다 하고 행사할 거 다 하더라며 우파 연예인들은 누구 하나 보장해주는 사람이 없어 겁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. 김 씨는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 편에서 행동해줘서 고맙다, 감동적이었다며 자신과 이천수 씨에 대해 감사의 글을 남긴 것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해줘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. 김 씨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는 앞으로 더 크게 잘 됐으면 좋겠다, 나중에 소주 한 잔 하자고 만남을 제안하면서도 유세 현장에서 너무 한 위원장만 부각된 면이 있었다는 평가도 덧붙였습니다. 그 사람은 너무 아깝잖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크게 잘 됐으면 좋겠다. 서로 고생했지만 소주 한 잔 해야지 그래도. 그런데 소주를 못 드시는데? 아니, 나 혼자 먹어도 돼요. 옆에 있으면 되지. 내가 BTS급이라고 얘기를 했죠. 너무 많이 떠서 유세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고. 그런데 본인만 뜨면 안 되는데. 후보들이 떠야 되는데. 그런 게 좀 아쉬웠죠. 김 씨는 이번 총선 때 저를 원하는 곳은 거의 다 지원 유세를 갖고 간대는 다 됐다면서 특히 서울 마포갑에서 당선된 조정훈 의원과 관련해 유세 때 멘트가 약하길래 조금 더 세게 해라, 들이대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599표 차로 이기더라고 말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